경찰뿐만 아니라 정준영씨의 2016년 사건 당시 변호사, 변호사도 증거를 감추기 위해서 여러 역할을 했다, 이런 정황이 있다고요? 네, 사실 변호사가 의뢰인을 변호하는 건 맞는데, 그 과정에서 조작을 하면 좀 문제가 되겠죠. 아, 그럼요. 네, 그런데 그런 걸 한 것 같은, 지금 추정이 되는데요. 정 변호사가 그때 어떤 일을 했었냐면, 포렌식 업체한테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업체한테 포렌식을 하지 말라고 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포렌식이 가능한데도 불가능하처럼 확인서를 꾸며달라, 이런 요구까지 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체 측은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변호사가 이 변호사 의견서를 조작했었는지 여부가 지금 관심거리입니다. 이게 사실은 내용을 좀 보면 2016년도에 아시는 것처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정준영씨가 찍어서 유포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 여자분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걸 고소를 하게 되잖아요. 고소를 하면서 휴대전화를 경찰에서 가져갔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복원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사설 업체에 갔는데 경찰에서는 이 사설 업체에게 전화를 해서 복원이 불가능하다라는 확인서 하나 써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었고 지금 담당 변호사는 복구 불가능하다라는 확인서를 좀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업체에서는 모두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 여성이 고소를 취하하게 돼요. 쉽게 말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들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만약에 부정하게 수사를 했고 부정하게 어떤 형태의 소류를 조작한 거라면 그 또한 큰일이 되는 거니까 제대로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경찰과의 유착관계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민심이 국민들의 시선이 좀 냉랭한 건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어제 민청장이 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 유착 의혹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유사업체에 대해서 마약, 성폭력, 불법 차량물 이런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준영 씨 휴대전화 복원했던 업체 경찰이 복원 불가 확인서를 요구했다. 이렇게 SBS 보도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답변은 어렵다라고 답했습니다. 이게 어제 민감용 경찰청장이 국회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법무부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경찰하고 얘기가 된 내용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찰이 직접 할지 경찰의 수사지휘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직접 얘기했는데요. 일단 배당은 서울중앙지검으로 했다. 그런데 직접 수사할지 경찰 수사를 지휘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국민권익위가 검찰의 수사에 의뢰를 한 거죠. 경찰을 건너뛰고 승리의 성접대 의혹 그리고 경찰 유착 의혹에 관한 사건이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겁니다. 경찰은 그래서 지금 분노한 상황이고요.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경찰이 어떤 비호세력이 됐다면 이건 심각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지난 며칠간 아시는 것처럼 정준영 동영상이라는 게 검색을 1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찾으려고 피해자를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본질 마약 문제라든지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그리고 경찰과의 유착 혹은 탈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해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거든요. 이건 뭐 검찰 경찰 서로 간에 이제 뭐 검경 수사권 얘기까지 연결이 되는데 싸우고 그 안에서 뭔가 또 다른 부조리가 벌어지는 것을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또 지적되는 부분이 소속 기획사들이 처음에는 다 부인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태도에 대해서도 어제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관련 의혹이 나오면 무조건 부인하고 보는 그런 문화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